오늘 마지막에 인사하시고요. 그리고 일하는 재학생들, 일하는 재학생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서서 많이 계신데요. 폼도가 상당히 기존 폼도 안개로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리 내려가셔서 운동장에서 내려주신 것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내려가실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학부모님들과 졸업생 학생들 나갈 때 실세 있게 내려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통회에 서 계신 분들은 옆으로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폭로를 확보해 주시고요. 학부모님들께서는 내려가서 학생들을 맞이해주고 하겠습니다. 학부모님들께서는 철저히 일어나지 않도록 휴게 members 폭로가 나아주실 때는 철저히 쉴 수 있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. 천천히 쉴 수 있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. 평로가 기존 한 개로 한꺼번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. 안전사고의 위험로 있습니다. 안전사고에 의욕이 있습니다. 학부모님들과 졸업생 학생들은 내려갈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질서있게 내려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